명령동 주민들은 어떤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나요? 아 명령동은 아동천수련 놀이공단 부정 문제랑 자유양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왔다더라 그리고 주민이 참여한 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아이 키우기 전 명령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다양한 의제가 나왔다대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 우리가 직접 투표하는 의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으로 진행한다더라 오 정말요? 좋아요 우리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와 나도 엄마 아빠랑 준비하는 놀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럼 아이 키우기 좋은 명령동을 위해서 준비한 주민총회제를 우리 다 함께 살펴볼까 우와아 아이고 이러고 왜 이러고 내가 잘못 괜찮을까 여보 요즘 육아에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육아 스트레스 여보 그럼 명릉동에서 진행하는 금쪽같은 내새끼 프로그램에 참여해볼까? 비대면으로 집에서 손쉽게 심리검사도 해주고 부모급도 해준대 정말요? 명릉동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니 여보 당장 우리 참여해요 온라인 부모교육 금쪽같은 내새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육아 공민에 빠진 부모를 위해 비대면 심리검사와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아 심심해 심심해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고 너무 심심해 맞아 맞아 너무너무 심심해요 엄마 뭐 재밌는 활동 없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명릉동에서 참여하는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참여해볼래? 우와 그림 전시회에요? 엄마 그게 뭐에요? 짱구야 명릉동에서 아동협동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대 아동들이 참여하면 완성된 그름도 전시해주고 선물도 준단다 우와 너무 재밌겠어요 당장 참여할래요 따로 또 같이 아동협동화 전시회 아동들이 각 가정 내에서 협동화 그림 그리기 활동에 참여하고 협동화로 완성된 그림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엽니다 짱구야 딸기야 명릉동에서 요리조리 놀이활동을 한다는데 우리 참여해볼까? 요리조리 놀이활동? 아빠 그건 어떤 활동이에요? 음 명릉동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준대 우리 가족이 함께 요리도 만들고 추억도 쌓고 UCC 영상도 촬영해서 보내보자 우와 너무 재밌겠다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 우리 가족 요리조리 놀이활동 가정 내에서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요리활동을 하고 우리 가족 UCC를 만들어서 자랑하면 선물도 받고 아이와 함께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아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환경이 점점 고향이 돼서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대요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지난번에 엄마 아빠랑 온천천에 산책하실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죽어있어서 슬펐어요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요 짱구야 딸기야 그럼 점점 심해지는 환경후무 예방에 의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볼까? 맞아요 맞아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환경을 위한 노력을 조금씩 기울어봐요 출동! 본능 남윤동 지구특공대! 예! 환경체험활동 출동 지구특공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EM 발효 후궁과 식물시압 폭탄을 직접 만들어 온천천과 마한산에 던져보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세요 우리 마을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의제에 꼭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위한 투표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상설 투표소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영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온라인 투표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튜브 동네TV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영윤동을 위해 영윤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